아, 내 Infgo Ren 부터 더. 부터 더. 살짝. 너무 무서워. 더부터 봐. 준비. 시작. 시작. 자, 시현이부터. 시현이 시간이 재고 있어. 시현이. 아션리. 이야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시간 간다. 다른 사람을 들으면 돼.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다행히. 어? 그렇지 뽑아야지! 그렇지 뽑아야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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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근력 좋았어! 아, 근력 좋았어! 봤어, 봤어, 봤어! 어떻게 하는지 봤어? 잘해! 근데 이거 기록 기록!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밀데!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못 irgendwcoalilled performer 좀 해줘! 저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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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수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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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을 당겨 뽑았어! 2명을 당겨 뽑혔습니다. 2분씩 닿았어. стве윤이의 키가 장난 아니네. 신발을 놓을 거예요. 이해하자. 여보세요. 신발까지 뽑았어. 최고다! 이거 이거 진짜 인정 진짜 와 유현이가 심장이네 유현 진짜 대가 자 이제는 드림제작업 수비하길게 누워 이제 미션을 짜보자 지효는 이리 와요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유현은 팔 힘 괜찮으신가요? 지효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를 해야 돼 누구를 저희들이 뻗기고 싶어 지효 붙이잖아 좀 붙어야 될까요? 어 위에 카메라 있어 오케이 준비 시작 와 아 얘 아 야 야 이거 잠깐만요 야 벌써부터 야 지효 지효 어떻게 됐는데 벌써? 지효 아 언니 리더로서에요 가져가면 가져요 지효 책임감을 가져야지 다시 있다고 했잖아 데윈캐스터에 들어올게 데빈캐스터에 들어올게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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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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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잡았다 지효! 한 번만 펜다. 유로편도 프레탐이지. 한 번만 펜다. 야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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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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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아, 재밌는데? 야, 재밌어. 나 재밌어, 지금. 빨리 뽑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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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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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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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요, 여기 반대쪽이야. 빨리 뽑아. 뽑아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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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이 때문에 하는 거야. 아, 팔을 풀어야 되는데 팔을 못 풀고 있어. 자, 그만! 엠블루 실패 드림캐쳐 승리. 야, 드림캐쳐가 머리를 잘 썼다. 전략이 좋았다, 전략이 좋았다, 전략이 좋았다. 마이크! 어떻게 생긴 거지? 지연아, 어떻게 뭐... 속이 시원해? 너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은 고생들이... 이제 하자고 해서 한 번. 괜히... 괜히 또 나 됐다, 막. 너무 재밌었다. 진짜 재밌었어요. 숙소 가서 또 할 것 같아요. 왜? 이 뽑기로 하면 진정한 아이돌이 된 거지. Kung Tinghtsen 오수urez... 다ises Над level 1 음... 정ez 세 눈을 click uphill 불이 감사합니다.